추운 때 찍자 여름에 찍으면 정말 편하게 더 잘 찍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초겨울에 그냥 찍었죠 더 흔들어! 이따가 넌 너 만들어 해! 더 흔들으라고 위에! 좋아요! 액션!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옷이 얇았어요 얇아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이 춥지 않느냐 이래서 아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정말 이 작업이 끝나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추운데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도 또 스태프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도 됐고 작업도 됐던 것 같아요 당시는 추운 게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저만 추운 것도 아니었고 다 같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막상 지금은 생각해보면요 그 뭐라 그럴까 정말로 힘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고생을 한 것도 아니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 있어요? 저 안에 좀... 뭐지 그럼? 옷은 어떻게 얻으세요? 다행이다! 저거 안에 좀 들어가요 저거 안에 좀 들어가요 다행이다 아 발 시려 여기다 한 번만 신발 여기 물 한 번만 여기를 이거랑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랑 해서 여기를 가슴을 하얀 천으로 돌려서 눌러버려야 돼 압박 군대로 돌려야 돼 압박 군대로 돌려야 돼 그러면 애가 이렇게 넣어도 이 밑으로 거기가 이렇게 걸릴 수 있게끔 여기 밴딩 처리 다 돼요 걸려야 되는데 이거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principalmente 배관에assung 온 꽃도 chasing 아 시 Hai 할 수 있는 거 대신 가려야 한 잔 lugar 제가 자 됐어요? 내가 찾을게 가만 있어봐 어디있나? 어디임마 잠깐만 딱이 때려 딱이 때려 앞에 사람 막 찬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찾을게 오 깜짝이야 얘가 장난치네 이렇게 들어와 알았지? 그거 한번만 해 장난치 있어 찾아볼게 어딨나 몸을 자기가 세게 때려 세게 딱 때려 한 번만 때려봐 대사하고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때려봐 어 어머 안아지긴다 됐다 그 정도 액션하고 열애냇 카메라 네 카메라 롤 액션 에이 아저씨가 찾아 야야야야야 잠깐 내가 찾을게 자 어디에 있나 컷 컷 야 야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빨리 자 이게 너야 어?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다 응? 근데 너 저기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거니? 어? 너 참 이쁘게 생겼다 하하하하 하하하 에이 가만있어봐 야야야야 아저씨가 찾아줄게 야 내가 찾을게 가만있어봐 에이 나와봐 내가 찾을게 에이 아저씨가 찾아줄게 저는 물에 빠지지 않아서요 별로 걱정되는건 없구요 그냥 날씨만 별로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네 별로 인대가지고 장롱문 여는거 들어가라 그 다음에 십두신에서 낙제하고 있고 제일 처음 장면인데 이제 타사가 될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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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살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다 들어간 것 처럼 사운드 카메라 28에셋 액션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잘해야지요 뭐 컷 자 민정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피한체도 그대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있어야 돼 컷 민정이 얼굴이 진짜 안 좋다 조금 조금 민정이 똑바로 똑바로 해봐 똑바로 얼굴 똑바로 해봐 똑바로 아니 똑바로 잠깐만 저쪽 앞에 해봐 앞에 해봐 거기서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해서 살며시 웃고 있어봐 눈을 깜짝거리지 말고 살며시 그렇게 하고 좋아요 다시 손에서부터 살며시 웃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 좋아 그렇게 해 그러면 좋습니다 레디 다시 들어갑니다 레디 줘요 좋습니다 레디 다시 들어갑니다 레디 줘요 자 먼저는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좋습니다 레디 사운드 카메라 열어라 액셜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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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